박진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깜짝으로 가고 있어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제 놀라워 첫 시작이니까 저희랑 같이 놀랍게 한 번 활동도 같이 해봐요 여러분 오케이? 저희 디원스 후소코 놀라워 첫 방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슬로건이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소리 들리세요? 지금 환자로! 셋! 응원! 안녕하세요, 뱉습니다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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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원스 러브! 놀라워도 많이 많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 포인트 하시죠! 디 원스 러브!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, 하트! 오늘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디 원스 활동하는 동안 많은 응원, 관심, 사랑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! 닉, 닉, 닉네임, 닉네임! 이번엔 뭐 쓸까, 닉네임? 저번엔 도를 썼는데 이번엔... 쇼! 조잘조잘 자, 어제, 어제가 뮤직... 어제 거 안 돼요! 엠카? 안 돼요! 어제 목요일 엠카 첫 방송! 찰칵! 오늘 뮤뱅이랑 뭐예요? 없어! 근데 왜 두 개예요? 일일팸! 사전녹화 두 개! 아, 산업! 첫 방송 한 개! 근데 오늘 또 사전녹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찰칵! 그리고 내일! 아니죠! 내일이 뭐예요? 쇼 음악 중심! 쇼 음악 중심 찰칵! 그리고 일요일 날 인기가요까지! 찰칵! 이게 무겁게 찍으면 안 돼! 깨서서 종이 하나 들고 찍으면 힘들어! 자, 여러분 오셨습니까? 계속 깨서 계속 빨리! 또 오셨어요? 아, 어디서 오셨어요? 카메라 리허설 10분 남았어! 카메라 리허설 10분 남았어요? 네! 다음, 다음! 잘 찍네! 이게 나도 잘 찍지 이제! 가볍게 찍어야 돼! 묵직하게 찍으면 안 된다고! 손바닥으로 해야지!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되지! 가볍게! 가볍게! 그 라워인데 라워? 잘 찍어, 나! 보여줘, 보여줘! 왓? 이게 위에 게 용이가 찍은 거고 마지막 게 효수가 찍은 거고 오늘의 일일팸매니저 무당입니다!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 같아요, 뭔가 안녕!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3번! 용호한 손주는 크게! 지원스! 용호한 영상 보셨죠, 여러분? 네! 그렇게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봐요, 여러분! 오늘 1일팸매니저 바보담입니다! 오늘 개인적으로 처음 해봤는데 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금 낯간지럽다 그러더나 그래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많은 대화를 못 나눴는데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질문거리와 그런 얘기거리를 많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디원스 놀라워!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항상 저 먹을 때만 찍으세요? 거짓말 살 빼야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입 옆에서 자꾸 좋은 분들이 웃으세요 저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형님? 그리고 유준이 형님 한국인은 밥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저희 보러 응원하러 오실 때 밥을 꼭 드시고 오세요 맨날 저한테 밥 굶지 말고 밥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드시고 오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놀라워 2일차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레몬 100개 먹은 과즙미를 팡팡 터뜨려 드릴 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법 기억하시죠? 이따가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! 디언스도 화이팅!